안녕하세요. 다이커입니다. 아 정말 서울은 추워요. 갑자기 추우니까 정말 춥습니다. 오늘도 댓글에 여러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대문자초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죠. 엄청 예쁜데 대문자초가 잎이 말려요. 이러시면서 원인이 뭘까요?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잎이 어떻게 말리는지 모르겠어요. 대문자초 잎 한번 봅시다요. 저는 지금 잎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그냥 하나도 말린건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. 잎이 이렇게 되는게 말린다고 표현하시나요? 이렇게 꼬글꼬글한거요. 이렇게 된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자라는 과정인데요.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신다고 하시는데요. 관리는 어 물이요. 겉흙이 바짝 마르면 이렇게 바짝 마르면 물을 한번씩 줍니다. 듬뿍듬뿍 줍니다. 그냥 상면으로 줍니다. 꽃에도 줘요. 그냥 호수로 주기 때문에 저는 꽃에도 막 이렇게 다 주는 편이에요. 이렇게 주고요. 햇볕을 물어보시는데요. 대문자초는 그늘에서 키우는 식물이에요. 햇볕을 보면은요. 잎이 누렇게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누렇게 되고요. 그늘에서 이렇게 커야지만이 이렇게 잎이 싱그럽게 잘 자라요. 쇼츠에 보면 제가 대문자초 한번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. 해가 들어오는 데는 잘 자라지를 않아요. 그늘 식물입니다. 저는 여기 한 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 데에서 이렇게 키우는데요. 지금 이제 한 12시 정도 되니까 여기 햇볕이 들어오죠. 이렇게 여기 한 1시 반이면 금방 또 넘어가요. 해가 돌아가면은 뭐 엄청 짧게 이렇게 들어오는 장소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뭐 영양제 뭐 별도로 주나요 하는데 이거 몇 알 이렇게 몇 알 올려놓습니다. 분갈이 해서 활짝이 잘 된 것한테 올려놓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고요. 또 다른 거 뭐 쳐주나요? 이러는데 미루 몰략 조금 쳐주고요. 한방에 조금씩 치고 있어요. 한방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요 정도로 한번 스프레이를 하는데 많이는 안 합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정도로 합니다. 지금 한번 쳐볼까요?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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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정도로 칩니다. K를 쳤어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쳐도요. 한참 씁니다요.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. 이러면 막 균이나 곰팡이나 막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. 이게 그늘 식물이라 반이나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 정도로 해서 쳐주고 있어요. 관리는 요렇게 합니다. 대문자초는요. 스카프가 입이 말려요. 이러시는데 스카프는 어 균이 생기니까 입이 말리더라고요. 한번 보실래요. 길잖아요. 긴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게 말린 건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말립니다. 길게 요렇게 요렇게 말리죠. 가만히 보면 균이 와요. 요거 균이 와가지고 요렇게 약을 좀 한번 친 거예요. 근데 이제 요게 다 없어지면 요렇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하얀 게 있는데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. 있나 요게 약간 좀 그 균기가 있었어요. 요렇게 보시면 요기 하얗죠. 요 이파리에 요 이파리에 요렇게 하얀 거 보일까요. 요렇게 요기 좀 이상하죠. 이게 세균이 왔어요. 요렇게요. 근데 이제 요런 것들도 세균이 그렇게 오더라고요. 오는데 요거 오케이 칩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햇볕에서 치면 안 돼요. 요 정도로 칩니다.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요렇게 한 두 번 세 번 치면 없어져요. 얘가 말리고 예전에 하나가 딱 말리더라고요. 이렇게 길 때 요렇게 길 때 딱 요렇게 말리는데 이게 균이 없죠. 균이 있으면은 균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자르세요. 요 정도로 요렇게 길면 잘라야 되죠. 그래야지 여기 위에가 세순이 나와요.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둘 필요는 없고요. 요렇게 요만큼 잘라서 삽목 하세요. 삽목 하면은 요즘 삽목이 조금 잘 안 돼요. 그래도 뭐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삽목을 해봐야죠. 그죠. 삽목이 봄과 알로 잘돼요. 여름하고 겨울에 잘 안 돼요. 추워서 삽목 해가지고 거실 같은 데로 조금 좀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. 하우스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잘 안됩니다.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말리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균있나 잘 살펴보십시오. 루엘리아를 가지치기 해도 되나요? 이러시는데 루엘리아가요. 제가 작년 재작년에 키우다가요. 요즘 루엘리가 없어요. 없고 가지치기를 해도 되고 남부에는 지금 아마 꽃 필걸요. 피는데 루엘리아가 가지가 잎이 다 떨어져요.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도 물은 주셔야 돼요.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화분 크기에 따라서 많이 큰 거는 뭐 10일에 한 번 말리면 안 됩니다. 잎 다 떨어지고 없어요. 가지치기 해도 됩니다. 알맞게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싹 보관하시면 됩니다. 나비수국 루엘리아 그 다음에 발렌타인 자스민 이런 거 잎 다 떨어지고 나무줄기만 남습니다. 그런 게 했는데 가지치기 하셔도 되고요. 삽목하시려면 가지치기 하지 말고 그냥 뒀다가 묶어두세요. 이렇게 묶어놨다가 봄에 삽목하셔야 됩니다. 요즘 이게 초연차 엄청 예쁘죠? 터보치나 티보치나 겨울관리 좀 알려주세요. 이러시는데요. 이 티보치나는요. 꽃이 겨울에도 이렇게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도 꽃이 피어요. 작년에도 뭐 한 1월달까지 이렇게 꽃이 폈답니다. 계속 이렇게 핍니다. 물 좋아해요. 물을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화분 크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. 가지치기를 물어보시는데요. 가지치기를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. 이렇게 했는데 가지치기를 지금 하면 이 삽목도 잘 안돼요. 저도 이렇게 묶여놨다가 봄에 봄에 가지치기 합니다. 봄에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잘라야 됩니다. 가지치기는 그렇게 하시고요. 영양제도 많이 올려놔야 돼요. 화분에 화분에 이렇게 영양제도 조금 올려놓으시고요. 이렇게 하시고 햇볕은요.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 들어오는 장소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도 잘 자랍니다. 지금 해가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. 여기 조금 밝죠. 여기 들어오고 있고 여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런데 작년에도 얘를 여기서 키웠어요.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요. 1시간 반 2시간만 들어와도 꽃은 잘 핍니다. 티보치나는요. 그런데 햇볕이 많은 댁에서는요. 햇볕을 많이 보여주세요. 많이 보일수록 꽃은 더 잘 핍니다. 보라사리를 구매를 하셨는데 탈탈 다 털고 분갈이 해도 될까요? 이러시는데요. 이거를 보라사리를 제가 여기다가 오래 저도 사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. 꽃머리를 지금 맺고 있어요. 막 이제 임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옮기세요. 흙이 좋든 나쁘든 이거 15,000원짜리 이거 3개인데요. 이거는 흙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. 근데 5,000원짜리는 제가 안가지고 와서 모르는데 5,000원짜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연탄가리 식으로 해서 옮기 해가지고요.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 이렇게 분갈이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. 저도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해서 연탄가리 방식으로 요렇게 해서 분갈이 했답니다. 그리고 동백은 꽃이 다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. 동백은요. 이렇게 꽃모래가 이렇게 맺혀져 있죠. 이렇게 맺혀져 있으면 물 많이 줘야 돼요.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분갈 해야 되고 물 매일 줘도 괜찮아요. 여름에 장맛비 다 맞고 자라도 얘가 괜찮 거든요. 그래서 마사 함량 을 굉장히 높여서 제가 분갈 하는 방식은 마사를 굉장히 많이 높여서 이렇게 분갈 하잖아요. 위에 알갱이 영양제도 올려줘야 돼요. 알갱이 영양제 이렇게 보이죠. 요렇게 보시면 한 20알씩 넉넉하게 올려줘야 됩니다. 요렇게 해서 알갱이 영양제를 한 20, 30알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. 요런 거는 한 30알 정도 올려주셔야 돼요.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주시고요. 물도 좋아하고 해는 2시간만 들어와도 꽃 잘 핍니다. 이렇게 싱그럽게 있어야 돼요. 마르면 안 돼요. 이게 몽오리가 이게 마르지 않는 이유는 습도를 좋아해요. 얘가요. 저는 물을 위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여기가 습이 있어요. 여기가 건조한 식물은 잘 안 돼요. 물을 호수로 주기 때문에 습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식물만 이렇게 잘 되거든요.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물을 좀 옆에다 떠놓으세요. 이 동백 옆에다가 가재발이랑 비슷합니다. 습도를 좋아해가지고 가재발은 하분은 건조하게 키워야 되고 습도를 좋아하고요. 밑에 하분도 물 좋아하고 습도도 있어야 돼요. 꽃이 피는데 그래야지 꽃망울이가 안 말라요. 이렇게 안 떨어지고요. 거실 같은 데 들어가면 꽃 다 떨어집니다. 건조해서 떨어지는 거예요. 건조해서 이거 어저께 상면으로 물 줘가지고 물이 이렇게 있죠. 습도가 굉장히 있는데 여기 습도가 지금 한 70% 정도 돼요. 이게 습도가 높아야지 잘 됩니다. 동백은요. 이거 하시고 절대로 안에서 거실에서는 잘 꽃을 잘 못 봐요. 제가 키우는 저기에서는 굉장히 작년에도 꽃을 화려하게 봤잖아요.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. 추위는요. 0도 이하로만 떨어지면 돼요. 추워서 꽃망우리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해서 키우시고요. 이 동남천도 한번 보세요. 우리가 햇볕을 많이 요하는 게 있어요. 꽃머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꽃이 피지를 못하고 다 없어졌어요. 이런 거 왜 그럴까요? 해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. 이거를 제가 꽃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꽃이 이렇게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도 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됩니다. 방법이 없죠. 꽃을 못 보죠. 햇볕을 많이 요하는 건 저희 집에 잘 안 돼요.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.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. 여기 작년에 키우던 건데 잘 저기 됐죠. 이런 거는 천리향이잖아요. 꽃망울이 이제 막 생성할 시기예요. 이거 천리향을 또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꽃망울이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죠. 지금 막 형성되는 이런 단계인데요. 천리향 꽃이 안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. 그런데 천리향은요. 꽃이 꽃망울이 맺을 때 0도에서 5도 사이에 저온을 겪어야지 꽃망울이가 생성이 돼요. 너무 따뜻하면 안 돼요. 지금 얘가 조금 꽃망울이가 이렇게 생성되는 이런 식인데 제가 여길 7도를 맞추고 있잖아요. 너무 더워요. 얘한테는 조금 추운 데 있어야 돼요. 얘가 그래야지 꽃망울이가 생깁니다. 0도에서 5도 사이에 40일 정도 그리고 또 반일 처리라 그래가지고서 밤의 길이가 조금 긴 거 있죠. 그런 것도 처리를 해야지만이 꽃망울이가 생성이 돼요. 이게 꽃망울인지 지금 잎인지 잘 모르겠어요. 온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맞춰주고 있어요. 제가 현재 천리향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걸 좀 참고를 해주세요. 선선하게 해야 됩니다. 이런 게 또 있어요. 군자란요. 얘가 아이고 이게 벌레일까요? 어머야 아이고 아이고 깍지인가? 아이고야 얘도 저온처리를 해줘야 돼요.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군자란데요. 그래야지 내년에 꽃이 생깁니다.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죠. 이게 추운데 비닐 있는 데 있죠.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. 이게 안에보다 바깥에가 춥거든요. 지금 밖에 이렇게 선선하게 두고 있어요. 자 고런 것들이 꽃을 특성을 알아야지만이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한 얘가 또 있어요. 김기하난입니다. 얘도 저온을 처리를 해야 되고 단일처리도 해줘야지만이 꽃대가 올라옵니다. 얘는요. 해도 좀 있어야 돼요. 김기하난다 그렇고 대명석국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꽃을 못 보는 해가 많아요. 저도요. 여기 왜 그럴까요? 온도가 여기에서 다 같이 이런 거 열대식물들 있잖아요. 추위를 타는 식물들하고 같이 키우다 보니까 저온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. 얘가 그러면 꽃볼이 안 올라옵니다. 여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김기하난 김기하난들을 추위가 추위를 타도록 있잖아요.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저온처리도 해야 되고 단일처리도 해줘야 돼요. 단일처리는 또 뭐죠? 밤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. 그런 것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하면 꽃볼이 생겨서 나와요. 그래야지 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걸 언제쯤 하죠? 은행잎이 떨어질 때 지금 벌써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하는데 참 어렵죠. 꽃이 참 어렵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댓글에 궁금하신 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. 김기하난을 저기 굉장히 좀 길어요. 짧게 설명을 못 드려요. 제 영상에 김기하난 키우기 이렇게 치시면 영상이 두 개인가 있어요. 그 영상을 조금 참고 좀 해주세요.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일처리를 하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. 은행잎이 질 때 김기하난 꽃피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영상이 있거든요.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. 자 그리고 이거 있죠. 바이올렛 추워가지고 이제 꽃이 피다가 이렇게 되잖아요. 이런 거는 거실이나 따뜻한 도로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요. 추워가지고 아직 길을 못 피죠. 얘가 아직도 난로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너무 추워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거 있죠. 가재발 가재발은 습도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로 옆에 두시면 안 돼요. 이해가요? 난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돼요. 자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왔어요. 왜요? 이렇게 왔어요. 습도 때문에요. 너무 건조한데 키우면 안 돼요. 그런데 그런데 건조하게 키우는 것들이 있어요. 이러고 마타피아 이런 거 건조하게 키워야 돼요. 추위타도 안 돼요. 그래서 장소를 난로 옆으로 이렇게 옮겨줬어요. 아니면 거실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. 저런 것들요. 너무 추워서 꽃 안 피워요. 이런 거는 좀 떨어뜨려야 돼요. 약간 추워도 괜찮아요. 한 5도 정도 돼도 잘 핍니다. 잘 피죠? 주황이고요. 이건 핑크고 이건 세로 가지고 온 노란 가재발이에요.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은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잘 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다육하우스입니다. 젤라는요. 이거 습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서 이게 난로 옆에서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. 이 습도 많이 안 좋아해요. 건조한 걸 좋아해요. 얘는요. 뽀송뽀송한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난로 옆에서 키워도 괜찮습니다. 자 오늘도요. 댓글에 궁금하신 점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요. 감사합니다.